HP 노트북을 켤 때 펜 또는 하드 드라이브 작동 소리가 들리지만, 화면이 검은색일 때 해결합니다. 노트북을 다시 시작해서 빈 화면 해결을 시도합니다. 노트북이 꺼질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전원 어댑터를 포함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탈착식 배터리가 있는 노트북의 경우, 배터리 분리 레치를 밀어서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전원 버튼을 약 1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전원 어댑터를 다시 노트북과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단, 배터리를 분리한 경우 배터리를 다시 장착하지 않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외장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이 있는 경우, 연결해서 노트북 비디오 카드를 테스트합니다. 노트북의 HDMI, VGA 또는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을 외장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에 연결합니다. 지원되는 연결 유형은 노트북 모델과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F4키를 누르거나 기능키와 F4키를 눌러서 디스플레이를 외장 모니터로 바꿉니다.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이 제대로 표시되면, hp.com.drivers으로 가서 노트북에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빈 화면 문제를 해결합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유지되는 경우, 사용된 케이블을 분리해서 외장 모니터 또는 텔레비전에 연결하고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바이오스의 최신 작동 버전을 복구하고 설치합니다. 이 과정 중에 노트북이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이 꺼질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윈도우즈 키와 B키를 길게 누르고 전원 버튼을 1초 정도 길게 누른 다음, 키 3개에서 손가락을 뗍니다. 전원 LED 표시등이 그대로 켜져 있고, 화면에는 약 40초 동안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HP BIOS 업데이트 화면이 표시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도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노트북에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창이 있는 경우, 메모리 모듈을 다시 장착해서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트북과 전원 공급원에서 전원 어댑터를 분리합니다. 노트북이 꺼질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액세스 창을 제거하고 옆에 치워줍니다. 각 메모리 모듈에서 두 개의 고정 걸쇠를 밀어서 모듈에서 제거하고, 컴퓨터에서 빼내서 제거합니다. 모듈을 다룰 때 금속 접촉부는 만지지 않습니다. 아래 슬롯에 모듈을 장착하고 밀어서 고정합니다. 모듈을 아래로 밀어서 두 개의 고정 걸쇠를 제대로 잠급니다. 장착되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두 번째 모듈을 위쪽 슬롯에 설치합니다. 액세스 창을 다시 설치합니다. 전원 어댑터를 노트북과 벽면 콘센트에 다시 연결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노트북을 켭니다. 화면이 표시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전에 배터리를 제거한 경우 컴퓨터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다시 설치하고, 노트북을 다시 켭니다.